나 해봤어! 흐음... 누가 물어봤어? 두꺼진 얼마 안 돼? 안녕!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옛날 사진 리뷰? 썰? 같은 걸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만난 지 2개월 2년 4년이라서 그 동안 싸운 사진이 엄청 많거든요? 진짜 싸우는 거고 역사가 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거를 이제 조금 꺼내보면서 추억을 조금 재살려보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기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언제겠? 대구 2월에 갔던 날 응! 이거는 저희의 첫 여행이죠 그치 제가 교복 입고 데이트 해보는 게 아직 모르는 게 없거든요, 20살 때 그래서 이제 그때 교복 입고 데이트를 해보자 노중과 데이트를 해보자 해서 나한테 봤어 응! 누가 무서웠어? 어쩌라는 거지? 누구랑? 좋았어? 아니, 안 좋았어 이게 남은 게 최고 아무튼 그래서 갔는데 이게 11월 달이었잖아 너무 추웠다, 이때로 너무 추워서 이때 진짜 교복 이것만 들고 갔더니 맞지? 역을 달면서 지내네 다들 다른 사람들 다 롱패딩 입고 있는데 우리 막 겨울이 너무 추워서 막 이 사진 보면 제 손이 얼어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손이 이 사진은 제가 20살 때 이 자칫관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 모습 이때 참 포장 보면 아주 해맑죠? 애기 더 애기 같아 아 진짜? 이제 제가 또 어릴 때 막 막 얼짱 사진들 어릴 때 보면 막 둘이 같이 이렇게 세수하고 양치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바르다 그래도 약간 표정 보면 엄청 행복해 보이는? 이때는 양치만 해도 좋았던 시절 양치만 해도 꿀 떨어지고 하하호호하고 그랬죠? 지금은 지금은 서로 이렇게 같이 양치 안 하고 가위바위보 많이 변했네 우리? 이것도 변해 형들같이 동문도 편해졌다고 알 수 있지 근데 얼굴 왜 더럽는데? 몇 살이 죽이냐고? 네 20살 아니 왜 어떻게 해 어떤 사진을 찍었길래 화면이 아니 사진이 이렇게 찍히는 거야 진짜 다 안넘간다? 어 그럼 내가 알기로는 여행 갔다 와서 징령리 하나도 안 하고 바로 잡던 거 같거든 아니야! 이거 내가 자취 방을 옮겼을 때.. 문자를 하러 갔을 때 현민이가 도와줬어! 도와 주고 다시 힘들다해서 입을 엮어! 다 산 표정으로...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죠? 도아와 저랑 잠시 헤어졌을때.. 제가 슬퍼서 찍었는데.. 정말 눈이 아주 슬퍼 보여? 아련하지 좀 괜찮다고 옛날에 너 친구들이 나랑 헤어져서 클럽 가기로 한 날 아니었어? 맞아 맞아 그래서 괜찮았던 거 아님? 이때 그 옷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왜 나랑 헤어져는데 바로 다음 날 클럽을 가? 응? 대박 갔어 진짜? 안 갔어 근데 가려고 하는 얘기가 전화 왔잖아 가려고 했어? 난 헤어지자마자 바로 클럽 가네? 어디가 없네 어디가 없네 이거는? 도대체 없는 동굴 어디 갔어? 지금도 알죠? 골든몬제에요 진짜 얼굴 맞슨다 여기는 맥주축제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센터 맥주축제 도화 기억이 없죠? 이쁘죠? 알겠죠? 맨날 저 입버스 내가 기억하기에 되게 애기같아 아 진짜? 도대체 언제 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인데 있잖아 뭔가 내가 힘든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슬픈 드라마를 봤거나 내가 슬픈 드라마를 봤거나 내가 슬픈 드라마를 봤어 아 그래? 커서 깨끗한데? 슬픈 드라마를 보고 슬픈 드라마를 보고 왜 이렇게 꺼리 있어? 이거 영통을 해서 아마 이거 페이스파임을 지킨 걸 거야? 이거 이거 언제 찍는 거야? 너 하나 페이스파임 하다가 찍는 거 두 번째로 안 돼? 현장 후니의 역사인데 거의 눈동자 없어 이 사진은 우리 저번 집에서 같이 픽했으면 이때 뭔가 사진 몇 개가 있는데 너무 예쁘다 해야 되나? 사진 자체가? 우리가 예쁘게 나온 게 아니라 분위기가 너무 좋은 잘 좋아 보여 이거는 비록 내 얼굴은 엄청나게 나 두꺼우 있어 이런 느낌이지만 이 사진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해서 했냐? 너무 잘생기고 진짜 이때 많이 말랐지 이때 내가 알기론 한창 운동도 하고 그래서 살이 없어 진짜 이때 진짜 분명 그냥 이렇게 이런 거고 거기다가 또 판화를 했어 근데 너무 잘생긴 거야 옛날 사진을 얼마나 예쁘다 보니 근데 지금도 잘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오늘 저희가 과거 사진들을 한번 같이 해상하면서 수석이 새롭게 떠오르고 그 감정 그때의 감정 이렇게 잘 떠올랐어 좋았던 것 같은 오랜만에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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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